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서 지금 한 두 개 정도의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이 이번에 공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버그바운티는 모의킹과 달리 대중들한테 버그를 찾았을 때 일정한 금액들을 포상해주는 그런 계약관계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떤 신규 취약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웹패킹을 하던지 모바일 해킹, 시스템 해킹을 공부하셨다면 이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하시면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포상까지 받으시면 굉장히 큰 보람이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는 금융권 사용 소프트웨어 신규 보안 취약점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일정한 금액들이 정해져 있어요. 최대 천만원 정도의 포상들이 되어 있고요. 사실 금융권 쪽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키사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있죠.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업체들한테 전달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금융보안원이 주최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버그바운티 대상은 웹서비스가 아닙니다.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Non-ActiveX 소프트웨어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통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그 아래 이렇게 각각대에 각각별로 보안 솔루션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EX 파일, DLL 파일, 그 다음에 기타 설정 파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력화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권한 탈취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리버싱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금이 천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국내에서 이런 버그바운티를 프로그램에 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리디북스입니다. 리디북스는 국내에서 제일 큰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이버에 의해서 사기업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리디북스에서는 비공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당 담당자들한테 이메일로 주고 취약점을, 보고서를 주면 일정 금액들은 포상금액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버그바운티 사업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국내에서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모이해킹했던 그런 경험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부가적인 수입들이죠. 부가적인 수입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될 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상금을 그 다음에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은 이 정도로입니다. 10만원부터 200만원 이상 정도까지 치명적인 거죠. 이거를 이제 뭐 팁을 알려주고 저도 이 리디북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컨텐츠 회사입니다. 이건 컨텐츠 회사일 때는 컨텐츠를 어떻게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컨텐츠를 원본으로 복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한다면은 치명적인 그런 취약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용한 취약점 A 같은 경우는 인증 및 세션, 인증 및 계정 탈취 같은 거 열람 권한이 있는 컨텐츠 접근, 제가 말했던 그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 RC, 크루사이트 스크립트 여러가지 취약점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웹비킹과 관련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효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현이 불가능한다거나 이제 엔지니어부터 보완적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입니다. 이것들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정말 크리티컬하다 아니면 정말 남의 컨텐츠들을 함부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리포트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으신 분들한테 프로버전, 페이퍼 프로까지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사기업 회사에서 버그마운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두 개 버그마운티 프로그램 공지가 되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